연휴 첫날이었던 어젯밤 사이 전국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. 남해고속도로에서는 승용차가 톨게이트를 들이받은 뒤 화재가 나서 2명이 숨졌고 부산의 한 교차로에서는 경찰과 택시가 충돌해서 운전자 등 3명이 다쳤습니다. 신용식 기자입니다. 승용차 한 대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. 소방관들이 계속 물을 뿌리지만 차량은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. 어젯밤 11시쯤 남해고속도로 김해방향에서 서부산 요금소에 진입하던 승용차가 요금소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은 뒤 불이 났습니다. 이 사고로 남성 운전자와 동승자 여성 등 2명이 숨졌습니다.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도로 한쪽에 차량 2대가 부딪힌 채 멈춰서 있습니다. 사고 현장에서는 구급대원들이 부상자들을 응급 조치하고 있습니다. 어젯밤 9시 45분쯤 부산 강서구 명지동의 한 교차로에서 앞서가던 경찰을 택시가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경차 운전자 50대 A 씨가 중상을 입었고 택시기사와 승객 등 2명은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. SBS 신용식입니다. SBS 신용식입니다. SBS 신용식입니다. SBS 신용식입니다. 재회 canvi